그 사실 이제 그 뭐 저희 프로그램 뭐 패널 MC 이런 부분이 없어요. 그래서 이제 자윤정 씨하고 이제 제가 이제 좀 이끌어가는 건데 사실 옆에 이제 김영경 선생님 그리고 또 이제 강영석 씨 그리고 또 장영관 씨 그리고 또 또 연예정병이다. 국제정학 민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연예인들 연예계 얘기, 기점 연예계 얘기했는데 사실 파일럿 밤 11시에 단순하게 이제 정보만 전해주는 게 아니라 정보도 좀 이렇게 뭐랄까 좀 간추려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 어떤 저희들 같은 연예인으로서 일단 이제 뭐 그 사례나 추억이라든지 뭐 이런 생각들 김영경 선배님이 또 이제 그 배우 쪽에 어떤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그분들의 어떤 뭐 어떻게 보면 민낯이라는 것들을 잘 알고 계시거든요. 그래서 장영경 씨는 또 이제 가수 쪽에 또 뭐 한 10년 뭐 이상 지금 점점을 찍으신 분이니까 또 장영경 씨는 또 거기에 관련돼서 또 할 얘기가 있고 저는 또 예능 쪽에서 또 나름 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니까 이건 또 얘기거리가 끊지 않을 그런 보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렇죠. ㅎㅎㅎ 빵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